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처했던 원전 업계의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들의 첫 원전 수출로 지난 2019년 이후 무려 13년 만입니다. 이번 수출을 계기로 체코, 폴란드 원전 사업도 연이어 수주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최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300km 떨어진 해안도시 엘다바 1200메가와트급 원전 사기를 건설 중으로 2028년부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엘다바 프로젝트의 원전 기자재, 터빈 시공 분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조 원 규모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에 조단위 원전 수출입니다. 우리나라 원전역이 정말 세계 최강구로 도약하는데 그러한 단초를 제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번 정권 들어 첫 원전 수출로 탈원전 정책 파기 이후 첫 성과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5년 동안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돈줄이 말라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다른 사업의 마중물이 되지 않겠는가. 원전 업계에서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원전 생태계 복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시작으로 현재 수주전이 진행 중인 체코와 폴란드 원전 사업까지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목표로 세운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원전 수출에 르네상스를 선언한 정부. 원전 협력을 타진 중인 8개국 제외 공간을 원전 수출 지원 공간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тр 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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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